1.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멤버십 공동체 개념을 말한다 4.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의 사례가 포함된다 5. 가상 공동체인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5.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기반이 된다 정답은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과 내용의 연결로 오른 것은? 1. 다원주의 이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2. 구조기능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3. 사회구성주의 이론,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4. 권력관계 이론, 지역사회는 구성 부분들의 조화와 협력으로 발전된다 5. 사회자본이론, 지역사회 내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권력이 정책을 좌우한다 정답은 3. 사회구성주의 이론, 지역사회 문제를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3.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새마을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 2.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촉진시켰다 3.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거하고자 읍면동 복지 여부화를 추진하였다 4. 시군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정답은 4. 시군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4. 사회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는 무관하다 2.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전제가 된다 3. 지역사회의 집합적 자산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4. 한 번 형성된 후에도 소멸될 수 있다 5. 신뢰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정답은 1.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과는 무관하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까운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다 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 능력개발, 지역주민의 삶이질 증진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가, 촉진자, 교육자, 코치 등이다 1. 근린지역사회조직 모형 2. 프로그램 개발 모형 3. 정치사회적 행동 모형 4. 연합 모형 5. 사회운동 모형 정답은 1. 근린지역사회조직 모형 6. 더네매 지역사회 유형 구분과 예시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 크기 대도시, 중소도시 등 2.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 농촌, 어촌, 산업단지 등 3. 연대성 수준 기계적연대 지역 유기적연대 지역 등 4. 행정구역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 쪽방촌,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정답은 3. 연대성 수준 기계적연대 지역 유기적연대 지역 등 7.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헐하우스는 빈민들의 도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우회 방문단은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였다 3. 인보관 인형은 우회 방문단 활동에 기반이 되었다 4. 1960년대 존슨 행정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개혁을 단행하였다 5.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는 복지주체에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정답은 5.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는 복지주체에 다원화에 영향을 미쳤다 8. 공식 사회복지 조직과 주민 조직을 4가지 차원에서 비교 제시하였다 다음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3. 기업, 목표,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조직의 미션 달성, 주민 조직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 1. 주요 참여자, 공식 사회복지 조직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 주민 조직은 일반 주민 9.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2. 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3. 피켓팅으로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 4. 행정기관의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 5. 지역주민으로부터 탄원서의 서명을 받는다 정답은 1.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10. 다음 자료를 활용한 지역사회 사정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자원봉사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규모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유형과 이용자수 1. 하위체계 사정 2. 포괄적 사정 3. 자원사정 4. 문제중심 사정 5. 협력적 사정 정답은 3. 자원사정 11.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모형은? 행복사회복지관엔 지역내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해 주민 스스로 돌봄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자조모임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확충하였다 1. 웨일과 갬블의 연합모형 2. 로스만의 합리적 계획 모형 3. 포플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 4. 로스만의 연대조직 모형 5. 웨일과 갬블의 기능적 지역조직 모형 정답은 5. 포플의 커뮤니티 케어 모형 1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지역주민의 강점을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구성원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중요시한다 1. 임파워먼트 2. 자원개발과 동원 3. 조직화 4. 네트워크 5. 지역사회 연계 정답은 1. 임파워먼트 13. 네트워크 기술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원의 효율적 관리 2. 사회정의 준수 및 유지 3.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 4. 참여를 통한 시민 연대의식 강화 5.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연결 정답은 2. 사회정의 준수 및 유지 14.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기술은 사회복지사 A는 가족 캠핑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 13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A는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수영클럽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자 운영진에게 모임 개최를 요청하였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1. 옹호 2. 조직화 3. 임파워먼트 4. 지역사회교육 5. 자원개발 및 동원 정답은 5. 자원개발 및 동원 5. 지방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2.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3.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4.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시킬 수 있다 정답은 2.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16. 지방자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주의 사상의 기초를 두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로 선출한다 3. 지역문제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를 담고 있다 4.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은 4.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7.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2.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정답은 2.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다 3.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건의한다 4.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5.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정답은 5.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간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한다 19. 다음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복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A 사회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원봉사자 개발 관리는 지역조직화 기능에 해당한다 3. 취약계층 주민에게 우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용리 법인에 하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용리 법인에 하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0. 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이다 2. 민관협력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3.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4.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광역 및 지역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이다 정답은 2. 민관협력을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2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홍보모금 배분 업무를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다 3. 지정기부금 모금단체이다 4.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5.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인 특성이 있다 정답은 3. 지정기부금 모금단체이다 22. 사회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사회적 기업, 니은, 마을기업, 디귿, 사회적 협동조합, 리을, 자활기업 정답은 5.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3.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획되지 않은 조직적 활동이다 2.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다 3.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4. 노동자, 장애인 등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5. 복지권리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정답은 5. 복지권리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사회권 확립운동이다 24.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수준은 A씨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B씨는 A씨의 추천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회의는 B씨의 기대와는 달리 A씨가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1. 조작 2. 회유 3. 주민통제 4. 권한위임 5. 정보제공 정답은 2. 회유 25.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4.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 구축 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답은 4. 디귿 5. 니은 6. 기역 5. 거치 5. 과정나 7. 후회 6. 국회 5. 관계부지 6. 고정나